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참이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헤어드라이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박스에 물이 묻어서 그만... 그래도 열심히 리뷰해볼게요. 위네트에서 할인받아서 5만 8천원에 구매했는데요. BMW 드라이기는 전문가용 헤어드라이어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구요. 시선이 길어서 맘에 들기도 했지만 접이식이라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손잡이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리미가 직접 회전시켜 볼게요. 다리미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를 빨리 말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갈 때 꼭 챙겨가거든요. 바람쾌기는 강력으로 2단계이고 버튼을 누르면 냉풍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냉풍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냉풍이 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구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구요. 튼튼하고 머리도 잘 말려주고 너무 만족스럽네요. 튼튼하고 머리도 잘 말려주고 너무 만족스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